다음 키워드는 이낙연 국회 연설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추경안을 두고 지금 국회 예산처에서는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발표를 내놨더라고요. 문 꽉 닫혔던 국회가 모처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야 합의 없이 이른바 4당의 일방 개회로 인해서 날짜도 강행 조정을 하면서 오늘 드디어 개회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시정연설을 하기로 예정돼 있어요. 주제는 추경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엄중하니 추경을 좀 편성해달라. 국회를 향해서 6조 7천억 빨리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추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난해나 지지난해만큼 그렇게 일방적 지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만 하더라도 2017년도죠, 또 2018년에 추경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일방적인, 전폭적인 지지로 추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2년간 했던 추경, 추경해봤자 경제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문제는 경제정책의 방향이다, 이렇게 지금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올해의 추경은 그 추경 6조 7천억 중에서 반 이상은 적자 편성을 하게 됩니다. 채권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더라면 경제학적으로 이것은 상수의 효과, 크라우딩 아웃 현상이 생겨서 추경을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못지않게 또 국회를 발행함으로 해서 경제적 타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서 지금 비판 여론도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처가 지금 상황에 추경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 지금 국회는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인 문희상 의장이 지도하고 있고 또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권 내부에도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추경을 둘러싼 여야의 논전, 또 경제학계의 난상토론, 이것이 또 이번 주 핫 이슈 중에 하나로 주목됩니다.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